아... 아따 덥다. 이거 원 입맛도 없고 오늘 저녁이랑 돛지름이나 황금만 끊어당 팍 쏠 막 먹으시면 좋긴게 아이고 이거 입맛이 어떤... 아이고 입맛 없어 입맛 없어 저... 더운데 미식어 또 괴기 갈라당 그거 쏜 꿍 미식어 말국 그렇게 입수 가게 아이고 집이 저... 한치 그때 먹어난 거 해겐 놔둔 거 냉동실에 얼왕 놔두시며 그거 나의 형 대추왕 냉국이나 하고 그자 이신 거 이것저것 해겐 먹엉 마주 미식어 또 이 더위에 괴기 갈라온다 만다게 또 그늘에 왕상을 입수 가게 사름이 그자 이 더울수록 이사름아 몸보신을 잘 해야 되고 지난 년 수불날도 그자 독이 염시가 말 헛마리도 없이 싹 넘어 가버려도 나가 점점 오긴 했지만 영얼때 이슬을 이사름아 치른 분 다 큰 걸 자꾸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여 보충 보충 집이서 먹음으로서 보충 못해도 아방 이디저리 댕기먹 맛좋은 거 하간 거 먹으면 그걸로도 보충 되염수다게 그거고 난 원 벽기띠 나강 미식어 맛좋은 거에 내형 미식니디저리 식당들강 그 벽기띠서 먹어봐도 난 그자 장쿡에 침치에 만홍지시만 있어도 집이서 헌밥에 집이서 먹는 게 제일 맛좋아 봅니다 미식어는 미식어예 미식어예요 미식어예요 진실만을 고라 이사름아 진실만을 돈 아까왕 백기띠왕 밥을 못 싸먹은 데는 고라야 정상이지 미식어게 또 돈 아까왕 돈도 쓸때 썸쥬 다 쓸때 시젠 돈도 버는거주 난 미신 저신갈때 관수고 비난가젠 돈벌음 수각이 그거도 다 그것도 백기띠 나강 먹는 것도 땅허당 한번 나강 먹어야 맛좋은거주 그자 집이서 밥떨름 그자 실팡들 백기띠서 먹당보면 만날 먹당보면 집밥도 기리운거우다게 말을 내도 집밥 기리울만이 백기띠서 밥을 먹는 사람이야 어딨나 이사름아 직장인들이야 어쩌저히 점심이야 뭐검쥬만은 게면 이왕 말 나온김에 울랑 저 집이서 썸기 싫프걸랑 저 돈벳집이 고기강 저 에? 푹 쏠만 황금만 먹응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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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 삼차로해영 휘화장장 먹응 그는 국수집이 간 돈벳고기에 물만두에 의여agen 그거 먹응거 아방 이젠 대여지도 않임 수가 거응 먹어도 백기띠서 먹는 것만 맞쥬왕 각시 해준밥이 최고구옥 아이고 날 덥국 어디 오묵 거리기도 뭐고 그는 오늘랑 집에서 먹었당 며칠 후제 저 아이들 방학하고 커민 저 홈번 오켓네 신한 아이들이 나오면 어디강 짱하나 해영 아이들도 먹이고 가방도 먹고 우리도 겸사겸사 하영 강호영 이거 홈번 하주 게 아방영 나영 저 크게 두리만 강 이거 허는 것도 맛이 아니납니다. 남씨는 아이들 쭈시냐 꼭 아이들 와서 졸음 붙정 가고 이사름은 이 박사 얘기들을 매일 들으면 박사만을 헛들었어 헛들었어 요르기도 하고 박사가 당황고 있는데 이사름아 미식에 먹고 적을 때는 몸이 그걸 부르는 거에 내면서 이사름아 그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그게 동겸다 이런 말들은 왜 안 들은 거렁청 거만 들은 몸이 원하여도 허슬 홀로이틀 초마딱 먹으면 더 맞쥬쿡 음석에 있는 게 양 더부렁 점 여러 식솔들이 모다드렁 먹어서 점 반찬이어서도 맞쥬쿡 어디 백기띠 나강 먹어도 맞쥬고 주 어디 아방영 나영 그자 중정거지 두리만 강 먹어도 그것보단 아이들 다 담아들고 커민 고찌강 먹으면 맞쥬오나 나영 저 그날 짱어로 허용 난 몇 킬로 아방 먹고 적은 대로 양념이면 양념 소금이면 소금게 아방 저 원하는대로 사안에 크네 오늘 난 고기 쏠물에 넣지 맙석에 싹싹더운 이 불변띠시 것도 불쏠 저 해가 먼게 정지에 들어가방 좀 괴기도 술만 보고 이것저것 반찬을 해 입 없어 똥 범벅댕댕 난 원 양 요샌 아이고 쩡도 또 자인무사 정주껌 신이게 자희도 더위 먹은 저 물만 먹고 고건 사료도 아니 먹고 고건 입맛이 어신생이 우다게 경헤이 누난 여름엔 대충 어영 먹었당 저 아이들놈인 그날 그거 헬건 난 경헌증 알구 정지에 상 밥허고 아 그건 말하영 고게 홧살만 움직이면 그자 똥이 그자 길차악 그게 우다 저저벌고 난 아 경헌이니까 백기띠강 먹지 않는 거 아니냐 남씨가 아니 먹엉 사라시민 주 구다게 난 양 오늘 아치기 밭댕한 홧살 일리영 댕기다니 지금 니 큰애베현 이거 이거 더위 먹은 미식어 먹지도 못하고 이거 쏙이 니큰니큰 어온 웅거리 아주방 지나가간다 아이고 야 웅거리 아주방 나 영의임수다 난 아이고 지비강 쉬고 저 미식어 음료수 이름도 고라줘도 나타내지 못하구다게 그것도 헛살만 먹어가멍 허랜 놈도 곰 고라줌쓰게 놈도 어 나 그자 시애토캡을 카버댄 건 걱 걱정을 해주는디 요하방아 각시 불볕디 새벽이 밭에 갔다 온 각시고라 괴기 갈라당 쏠무려는 말이 어디서 남함쓰고 아 겨우야 백기드 양 먹자 말이여 겨우고 이사룸아 요새 그 수제민들한테 그 타이밍 이 모든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거 몰라 돈을 도와주는 것도 타이밍이 적절하게 확확 해줘야되고 먹는 것도 이사룸아 타이밍이 딱 있는거여 형 확 땡길 때가 먹어주고서 성설에 가는거지 겨우는 아방강 먹음 없어 난 원 오늘 양 어떤 숙도 아니 좋고 이거 더위 먹어진 생인고라 니 크는게 아무것도 원 허질모터쿠다게 아방도 그 타이밍을 보멍 각실 주춥서게 돈 나 까왕 못가 캔 고르심게 낼모리가 고고 오늘 어떤 갑니까 그게 정답이지 미신 에이거 백기띠끄선가 캔은 나가자 시헤더키빔 씨 에이거 아시아 딱 – 일어날에 가지 말걸 아이고 아이고 오늘 나갈 다섯시간 그걸 힘 문짝해 놀아 아이고 시헤더키빔 day